어린 나이를 대체 왜 옮겼을까요? 난 알고 있었네. 괜찮은 척 했는데 괜찮지가 않다. 울명을 쫓고 계시지 않습니까? 요새 존석 되게 수상하지 않나? 예? 어. 이미 답을 안은 문제야. 더 잘 숨어야 할 거야. 근데 그 이름 살아있을 때랑 얼굴이 똑같은 거야. 혜연이는 결혼 안 하세요? 우린 시간이 없는데. 자네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려놨을까?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